코로나19 7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확진자 수가 한 주마다 만 명가량 늘고 독감 의사 환자 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다 미국에서 우세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BQ1과 BQ11이 국내에서도 점차 확산할 조짐입니다. 이 바이러스는 치료 효과에 대해서 회피 기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. 김철우 기자입니다. 7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. 이달 초 하루 확진자 수가 5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주는 6만 명을 넘었고 이번 주는 7만 명을 넘나들고 있습니다. 독감 의사 환자 수도 지난달 중순부터 늘기 시작해 한 달 사이 두 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의료계는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독감이나 코로나나 두 개 다 합병증이 조금 심하고 안 좋은 건데 내가 뭐 독감 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또 코로나가 걸리면 몸이 회복될 시간이 없는데 또 코로나를 앓으면 다음에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지니까. 게다가 미국에서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BQ1, BQ11이 점차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. 지난 9월 18일 국내에서 처음 검출된 BQ1의 국내 검출률은 2.2%, 10월 13일 검출된 BQ11의 검출률은 2.4%입니다. 문제는 이들 변이 바이러스가 치료 효과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. BQ1의 치료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고란 부분이 미국 앤서니 파우치 소장 같은 분들의 전문가에 의해서 일부 밝혀지고 있어서 실차 대유행 때 요란 부분이 우려스럽습니다. 방역 당국은 계량 백신을 맞거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들을 복용하면 중증도를 낮출 수 있다고 말합니다. 하지만 면역력이 떨어져서 팍스로비들을 사용할 수 없는 기저질환자나 어르신들은 BQ1과 BQ11에 감염될 경우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방역 당국은 유행이 더 확산하기 전에 계량 백신과 독감 백신 접종이 최선의 방어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.